맘카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유튜브 채널 하면 되겠지님과 함께 맘카페의 문제를 들여서 보면서 입니다. 아이들을 오래전에 키운 사람들로서는 30대 40대 젊은 어머니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또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기회가 드물었기 때문에 그동안 맘카페의 특성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로 관심을 가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면 되겠지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방송에서 다루면서 맘카페를 장악한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에 맘카페의 일반 어머니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들이 놀랍게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점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사람들 하여금 생각하는 교육에는 좀 위협합니다. 부족합니다. 여기에다가 또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건강한 세계관이라든지 가치관 같은 것을 갖추는 애들에 또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맘카페에 들어가서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계속해서 맘카페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정치적 성향이 강한 그런 집단들이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그런 문장이나 글에 많이 쉐내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엄격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맘카페 내부에서 내는 것을 제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구성원들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본능에 충실한 세계관이 크게 꽃을 피우도록 그렇게 돕습니다. 여기서 본능에 충실한 세계관인 것은 기본적으로 좌파적 세계관입니다. 평등을 강조하고 경쟁을 굉장히 미워하고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이런 종류의 소위 좌파 세계에서 유행하는 그런 종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맘카페를 처음부터 만들 때 정치적 목적을 갖고 뛰어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맘카페를 장악하고 있는 활동가들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비슷한 메시지를 듣다 보면 일종의 쉐내 작업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그런 쉐내 작업의 결과가 엄마들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에 되돌킬 수 없는 파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절대로 저렇게 무작정 따라가지 않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종의 무리의식이라든지 집단의식 같은 부분이 아주 잘 작동하는 부분들이 바로 맘카페에서 관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문카페의 변화입니다. 12월 25일자 조순일보에는 맘카페에서 진행 중인 조용한 변화에 대한 현장 취재기사가 제법 길게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 신문성향 맘카페인 82쿡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이 지난 12월 13일에 올라왔습니다. 투표권 생기고 진보만 치고 온 사람인데 조국 사태 이후 현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촛불 집회 이후에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희망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더 분노합니다. 이런 댓글에 아마 올라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글에 지금까지 댓글이 한 620개 정도가 달려 있습니다. 이 카페 글에 그간 많아야 댓글이 한 200개 정도가 달린 것과 비교하면 뜨거운 열기와 관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댓글 대부분은 저도 기대했는데 너무 실망했습니다. 이런 댓글도 있고 또 다른 댓글은 끔찍한 사년 등 동조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보다 20분 먼저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글에 댓글이 66개인 점과 상당히 대조가 됩니다. 끔찍한 사년이라는 그런 단어의 처가 주목하게 됩니다. 끔찍한 사년, 끔찍한 사년으로 거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끔찍한 사년에 거치지 않고 더욱더 끔찍한 사년, 더더욱 끔찍한 사년, 더더더더욱욱욱욱욱한 사년이 펼쳐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끔찍한 사년이라는 댓글을 남긴 어머니에게, 젊은 어머니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겪었던 끔찍한 사년은 정말 장난 같은 일이 당신 세대와 당신 아이들 세대 앞에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나이 같은 사람이 하는 푸념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어머니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식의 좌편향 정책과 되도록 대한민국에게 달려가면 우선은 나이든 세대의 노후가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나이든 사람들은 좀 낫습니다. 살만큼 살았고 좋은 날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젊은 엄마들이 심혈을 기운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는 것처럼 되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애써 키운 아이들이 국제적 수준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인재로 커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하면서 얼마나 한평생이 가슴에 미어지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이 행해온 방식대로 오래오래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만든 정책이나 제도를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묻고 싶을 겁니다. 정말 그런 세상이 오게 될까요? 믿기지 않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면 이미 지금 대학생들의 취업난을 그냥 코로나 우는 정도로 돌리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모든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전조와 징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실업난이라는 부분들이 징후와 전조에 해당합니다. 거대한 정부로 평등지향사회와 관주도하는 사회로 가면 창조력은 고갈되고 생산적인 활동은 제거되고 오로지 정부의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한 경쟁과 오로지 세금폭단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회는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세상사리의 본질이란 것은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그것이 개인의 선택이든 회사의 선택이든 국가의 선택이든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선택하고 잘못된 정치인념을 선택하고 잘못된 정치 지도를 고르게 되면 고스란히 그 부담을 스스로가 지든지 아니면 함께 지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젊은 어머니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불편함은 앞으로 겪게 될 불편함이나 궁핍함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공갈이 아닙니다. 좌파 세계의 본질은 가난과 궁핍함입니다. 이제 선거까지 조작하게 되었으니까 정권교체는 더더욱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정말 온갖 정성을 따들여서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어머니들이 건강한 세계관을 갖고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기를 바랍니다. 좌파로 나라가 잘 사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좌파 정책을 쓰면 그냥 가난이 그냥 넝쿨째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아침에 맘카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변화를 보면서 단순히 그 맘카페의 변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좌파를 사회로 질주하는 사회가 겪게 될 어려움과 궁핍함과 가난과 비참함과 비불함을 머릿속에 떠올리기 때문에 아침에 방송 주제로 선택해 보았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